백석대학교와 백석문화대학교가 천안시, 충남교육청 등과 함께 직업교육혁신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직업교육혁신지구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과 취업,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대학과 기업,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하는 모델입니다. 협약식에는 박상돈 천안시장,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 백석대 장택현 대학혁신위원장, 백석문화대 송기신총장, 문필의 천안시 기업인 협의회장 등 지역 내 교육계와 기업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기술과 기능교육을 추진하고 기업은 학생들을 채용해 지역 정착을 돕습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이를 위해 기업 맞춤형 기술 심화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